공천 표기뉴스를 접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를까? 아냐 무슨 꼼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가정스러운 것은 예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송영길 대표의 설명입니다.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서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지역구 세 곳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그런 설명을 들이대기 때문에 참 저들의 저의가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엘젤에이친이라는 시청자 한 분이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보궐선거 포기발언은 살신성인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고 그저 대선 부정선거가 발각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충분히 공유할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병호TV 구독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4.15 총선 부정선거 이슈를 혼신을 다해서 방송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에 보도된 몇 가지 사실을 근거로 이 변종 정권이 대선 부정을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로, 안성, 청주 세 곳의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겠으며 자기 자신도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듣는 순간 대선 부정선거를 위한 울며 계좌 먹기식 선택임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종로는 정치 1번지로 이곳에서의 당선은 대선 가도에 직결됩니다. 이 중요한 선거구를 포기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곳은 민주당의 부정으로 걸석되어 보순을 치르는 곳도 아닙니다. 그 상징성 때문에 상식적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이 널려 있는데 나머지 선거구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돈 장사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공천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대선 부정을 위해서 포기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합니다. 그럼 왜 송영길 당대표가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대선 부정을 위해서 포기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합니다. 만일 공천 이후 세 곳에서 탄폐한 경우 저들은 이미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필패의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대선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쉽게 탄로나기 때문에 공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가령 대선 결과 세 곳의 득표율이 50%를 넘겼는데 보궐선거에서는 30%만 얻었다면 누가 봐도 대선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탄로나게 됩니다. 특히 종로는 서울 민심의 바로 밑이고 보선과 대선의 결과치가 현저하게 다르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 세 곳까지 부정선거를 하려니 상황이 복잡해지고 감시의 눈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이마 못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송영길 자신의 불출마스는 노경희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짧은 담화 선관위 직원들의 항명 등은 3구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것임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도록 만들기 위한 일련의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들은 이미 부정의 배에 함께 탄 자들입니다. 난파할 때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부정의 연대집단입니다. 공무원 노조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들인데 패배를 예감하면서 권력을 놓겠습니까? 패배하면 모두가 공멸이라는 위기의식이 저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을 것입니다. 만일 부정선거에 중국이나 북한의 공작이 개입됐다면 여론의 항보와 관계없이 더더욱 부정선거를 감행하도록 밀어붙일 것입니다. 부정으로 승리한 사실이 드러날 때 갈등과 혼란이 더 강하게 폭발할 것이고 이것은 저들의 계산의 1순위로 올라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최소한 당내 경선, 국회의원 당대표 등에서 선관위의 비호하려 부정을 저지르고 당선된 자들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변종정권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약점이 잘 펴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죽으라고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찍소리 못하는 것은 이것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메일을 보낸 이유는 무공천에 대해서 어떤 유튜브에서도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규명을 핵심 이슈로 삼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방송하고 있는 귀TV에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다루어 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의 소재로 쓸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투쟁과 건성을 견하며 늘 함께하겠습니다. 애청자 올림, 송영길이 왜 보궐선거를 그렇게 포기하는가 왜 그는 그렇게 포기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아마도 지금 구독자분이 보내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대선 결과와 보궐선거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대선을 조작하면서 보궐선거 세 곳도 모두 다 조작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부족이 부정이 발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결국은 종로를 포함한 그런 보궐선거 지역들을 포기한다. 이 의견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로, 안성, 청주 세 곳의 보궐선거를 송영길은 왜 포기하게 됐는가 바로 이 비밀은 대선 부정 조작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는